안녕하세요 범위쌤입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이 특별공급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텐데 먼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 특별공급이 도대체 뭐냐? 특별공급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공급 유형이에요. 그리고 특별공급은 하나가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주택구입, 그리고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각 유형마다 다 설명을 드리면 영상 분량이 한 1시간 이상이 나올거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순으로 꾸준히 업로드를 할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그럼 이 특별공급, 말 그대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중요한거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건데요. 특별공급은 아파트의 모집 공고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민간분양특공과 공공분양특공 둘 다 중복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집공고 같은 아파트에 민영주택 특별공급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이렇게 둘 다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복으로 동시에 두 개의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거죠. 민영주택 분양으로 하나, 국민주택 분양으로 하나 이렇게 잘만 활용하면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과 가입한지 최소 6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뭔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지 7년 이내에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공급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주택면적부터 보면 8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신청할 수 있고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는 아파트평수로 평균 32평에서 34평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에서는 20% 국민주택에서는 30%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민영주택에서 1000세대를 분양하겠다라고 공고가 나면 그중 200세대에게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에서도 1000세대를 분양한다고 하면 신혼부부 특공으로 300세대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배정해주는 물량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대상자 조건을 보면 무주택이면서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해당이 되고 추가로 한부모가족이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분들 또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데 한부모가족과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주택 분양만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비신혼부부지만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을 분양받으려는 분들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특별공급 때문에 혼인신고를 일찍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하지 마세요. 왜냐? 뒤에 설명드리지만 가점점수로 순위를 매길 때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점수를 더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을 노린다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신청 자격을 볼게요. 신청 자격은 첫째 가족 모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소득기준은 민영과 국민주택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한 달 버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는 거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고요. 공공임대나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이 자료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건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고요.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혼자 버는 분들 그러니까 2인 가구지만 외벌이로 버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소득은 525만 5,771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맞벌이 부부는 130%인 569만 3,752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민영 분양이다 보니까 소득 조건이 국민주택 분양보단 조금 낮은데요. 그에 비해 국민주택 분양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 월수익이 437만 9,809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맞벌이 부부는 120%인 525만 5,771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작년에 벌었던 소득이 12개월 중에서 한두 달 정도는 아까 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넘는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기 전에 내가 받은 모든 월급을 12개월로 나눠서 그 한 달 평균값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공고가 난 그 당의 월평균 소득을 보는 것도 종종 있어요. 이 부분은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자산 기준도 따로 있는데 이건 국민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현주택특공은 자산 기준 적용 안 해요. 그래서 부동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 남았죠. 바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언제 신청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는 민현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이 조금 달라요. 민현주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민현주택특별공급의 1순위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 중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1순위고요. 2순위는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가 2순위예요. 근데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일생에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2순위까지 기회가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1순위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순위로 동일순위가 나올 경우에는 그들만의 경쟁이 시작돼요. 첫째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한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동일순위가 나온다.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경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을 뽑아요. 미성년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근데 또 동일순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신청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끼리 추첨해서 분양권 당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가점 점수를 상대방과 비교해서 당첨을 받는 방식이에요. 표를 한 번 봐주세요. 보시는 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점 점수입니다. 그래서 맨 위부터 미성년자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나비패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혼인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 최대 3점으로 총 13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 경쟁률에 따라 다르지만 11점에서 12점 정도가 되면 당첨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정지 눌러서 나는 몇 점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또 가점 점수가 동일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도 해당 주택 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이든 국민이든 자녀가 많으면 일단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신혼부부 특공도 점점 레드오션이 되고 있어서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한 지 좀 되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도 함께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본 조건만 해당되면 100% 추첨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된다 싶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특공 노려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기본 조건도 신혼부부 특공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요. 살면서 주택을 구입한 이력만 없으면 추첨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다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정보와 청약에 대해서 영상을 다룰 거고요. 청약 영상도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꼭 분양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약은 아는 사람만 당첨됩니다. 그러니 내가 알아야 당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